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건조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로퍼 위드 보송 의류 건조기입니다. 가격 대비 용량 넉넉한 가성비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2인 가구용으로 좋습니다.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4위는 미디어 스탠 미니 건조기입니다. 미니 건조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1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트렌디합니다. 3위는 SK매직 인버터 건조기입니다. 가성비 인버터 건조기로 2인 가구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작동소음 조용한 편입니다. 2위는 삼성그랑대 건조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AI건조미처풀현동 지원하고 삼성제품으로 AS 잘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1위는 LG 트롬 건조기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건조기로 LG 백색 가전으로 내구성 우수하고 대용량으로 이불건조 가능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